네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42,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덜 나왔습니다 오늘 움직임만 봐서는 뭐 내일 62평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감이 된 상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역배열에 대한 그 매물 압박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냥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돌파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를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매매하는 내용 보고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하고 가세요 제가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신성 델타테크 42,000원에 마감이 됐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반등이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화요일날 하락폭이 장중에 한 9% 정도 이렇게 하락세가 발생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첫 번째 상승세 이후에 당연히 요 정도에 그쵸 물론 이 폭이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락폭이 너무 커요 정말 너무 큽니다 저는 중간에 이렇게 쉬지 않고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내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정말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이렇게 내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제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꿈에서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딱 그것만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신성 영상은 계속해서 올려 드리고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맞춰 왔거든요 근데 그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원리를 제가 계속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장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신성 델타테크는 시장하고 연관성이 없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요 신성 델타테크는 여기 8월달에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시장은 8월 초를 기준해서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9월달에 급락 그리고 10월달에 급락 그렇죠 근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저가 대비해서는 보세요 만원 초반부터 보면 그렇죠 한 3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이미 나온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단기간 상승폭이 이미 30%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한 방 남았습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제가 한 방 남았습니다 세력 들어왔으니까 나와야 돼요 세력이 세력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세 땡겨야죠 그래야 돼요 세력도 정말 고민 고민해서 가격 잡고 그때부터 준비해 놓은 내용으로 인해서 시작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린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가격대를 사전에 내가 예상하지 않는 게 주식 투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주식을 예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확인만 한다 그렇죠 확인해서 매매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13%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9%대에서 전량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틀 동안 몇 프로인가요 25% 가까이 되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여기 딱 매도했고 그 내용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내리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 진짜 전 반등이 이렇게까지 한 번도 안 나올 거라고는 사실상 생각하지 못했는데 수직으로 하락해 버리니까 그쵸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아직 한 방 남았습니다 한 방에 30% 정도의 시세가 가능하고 우리가 저가 구간을 잘 잡았을 때 5만원 6만원대에 매수한 분들은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당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손실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4만원대 내가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 잡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전환하고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딱 고 지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에서 2평선은 계속해서 움직여요 왜 주가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니까 이동평균선은 21이면 21 61이면 61 전 딱 요 두개의 장기 2평선 200일 이동평균선 딱 요 세가지 2평선을 보는데 21과 61 2평선의 배열이 정배열일 때가 아니면 매매를 안합니다 근데 지금 요 종목 저 신성 넬타테크는 왜 매매를 했냐 역배열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반발력이 한번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인 경우가 99% 에요 99% 나머지 1% 는 그쵸 역배열인 구간에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상황에는 시장하고의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하고의 연관성이 뭐냐 시장에 차지하는 시총의 비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이수페타 이수페타시스 보세요 역배열인데 22평선 돌파해 버렸죠 이거 다시 내려오면서 22평선이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을 만들 거에요 자 내용 보세요 이게 이수페타시스 입니다 자 보세요 이수페타시스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역배열인데 62평 돌파 있죠 그쵸 근데 지금 시장 어떻죠 반도체 다시 반등하죠 한미반도체 실적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다시 반등하죠 한미반도체도 절대 매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하이닉스가 적잔데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실적이 잘 나와요 그 부분 모르고 주가 땡겼을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 부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62평을 먼저 돌파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최대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왜 정고점 그리고 제가 이 정고점 기준에서 제 기준상의 지표를 만들어 놨죠 회색선 강프로1의 지표 이거는 제가 공개를 못해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수치화 시켜 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공개가 조금 어렵고 하지만 이 구간 자체가 기준치에 맞춰서 변경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뭐가 나옵니까 고가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최대 한도로 넘기가 어렵다 즉 이수 페타시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 기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21이 평선인 61이 평선에 이 가격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자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 요 정도가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주가 이렇게 빠지는게 아니라 이 기간이 빠져야 된다고요 대략 한 2주 정도 기간이죠 그럼 2주 정도의 횡보 이후에 올라가는 걸 타진하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딱 고대로 하는 거지 야 이거 지금 62평 강하게 돌파했고 이거 뭐야 거래량도 강하게 들어왔고 자 보세요 수급도 외국인 기관 다 쓸어 담고 있네 이거 지금 매수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얘네들 쉬었다가 그쵸 딱 기간 딱 조정 보내고 이렇게 땡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시장이 꺾이잖아요 이수페타시스도 그쵸 정배열 바뀌는 구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시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뭐예요 시가총액을 떠나서 어떻게 봐야 돼요 HBM 그쵸 AI 반도체 관련 주죠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게 뭐예요 하이닉스죠 그쵸 하이닉스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이 나올 수 있지만 이 폭이 즉 이 가격에 대한 해소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올라갑니다 왜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럼 하이닉스 실적을 내가 집중해서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여기서 잡았다 지금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쵸 어저께 올랐어 15%씩 막 수익 냈어 이런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내 기준이 흔들려요 내 기준이 내 기준에 맞게 수익을 내야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쵸 나만의 기술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드린 거고 자 다시 신성 델타테크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도 역배열 구간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정확하게 그쵸 계속해서 여기서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딱 빠지는 구간 다시 한방 나온다고 그쵸 한방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아직 한방 남았다 30% 수익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럼 내가 50% 빠졌더라도 추가적으로 30% 올라가면 추가 매수해서 내가 뺄 수 있잖아요 자금을 그걸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어저께 제가 어떻게 진행 했냐 어저께 11월 15일이죠 정확하게 11월 15일 자 보세요 자 11월 15일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 장중매매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하락 확인했고요 오늘 35,000원 지지 확인 됐습니다 단기 공략 기준으로 진행하고 예정매도 단가 39,000원에서 4만원 구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9시 36분 장 시작하고 36분 동안 반등 딱 확인하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쵸 이때 가격 36,150원 이었는데 저 얼마에 들어갑니까 36,000원 까지 그냥 지르세요 시장가로 사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바로 사라고 뭐 종목 뭐 가격 대기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간에 가격을 바뀌어요 물론 어저께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에서도 뭐 한 10%씩 터지고 그쵸 수익이 수익이 빵빵 터지고 메타바이오매드 같은 경우에는 20%씩 수익이 나고 그랬어요 이런 종목들 다 장 시작 전에 나간 거예요 이거 메타바이오매드 LNK바이오 다 장 시작 전에 나간 거다 여기서 10% 여기서 20% 그쵸 단타가 이렇게 나오는 장이었어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시초가 매매가 안 나갔습니다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하는데 신고가 종목에 대한 가격 부담이 생겨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더 무언가를 하기가 오늘 시가에 억지로 막 종목을 잡기가 부담스러워서 추격하기가 어려웠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기다렸던 시장 고대로 아주 만족할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장중매매는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종근당을 저는 장중매매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 3% 정도 수익권에서 오늘도 마감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종근당 영상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종근당도 정말 크게 보면 한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내가 10배가 올라간다 그래서 10배 수익을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 부분 기억하시고 자 요 내용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9시 46분 장중매매 신성 델타테크 2% 수익 구간 진입 5%까지 확대되었다 매도가격 4만원 고정 가격 변경시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10시 24분 딱 이야기 드리죠 37,300원에 신성 델타테크 4% 수익권까지 올라왔고 4만원 고정 매도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수급이 좋았었던 거예요 그러면 4만원 고정 매도가 취소 확인하고 매도가격 나가겠다고 이야기 분명히 딱 한거 보이시죠 11월 15일 어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vi 그리고 추가 상승 39,000원 돌파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4만원 넘어가겠네요 그쵸 요분 6만원 초반에도 매도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자 긴장 풀지 마세요 저는 신성 델타테크 추세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장 풀지 마세요 기술적으로 먹고 빠져야 된다 그리고 쭉 들어가서 메타바이오메드도 20%대 수익권에서 끝냈고 상한가 가면 1박 2일 코스 간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처럼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어디에서 매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긴장해야지만 싸게 샀으니 우린 가볍게 들고 간다 매물 나오는 즉시 따라서 매도 치고 빠진다 그리고 오늘이 온 겁니다 오늘 수능이라서 오늘 10시에 장이 열렸구요 그쵸 9시 51분이면 장 시작 전이죠 10시에 장이 열리는 날이니까 수능입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 그쵸 개장 전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장 시작 전 지정가 매도 주문 4만4천5백원입니다 기술적 최대치는 5만원이지만 다 먹으려다가 물려서 고생한다 고가 대비 10% 할인해서 가격 잡고 오늘 이후 신성 델타테크는 쳐다도 안보겠다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3% 상승 시작해서 4만4천5백원 고정가 그대로 간다 10시 1분 장 시작하고 1분 딱 지났습니다 자 10시 5분에 매매 끝 4만4천5백원 딱 보고 오늘 종가 4만2천원 전 사실 장중에 그쵸 더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5일 2평선도 이거 위험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진 안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기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되면 매매 자체가 어려워져요 초존도체를 믿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한 상황을 만드는 걸 내가 익혀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하세요 입장하시면 제가 딱 오늘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무료 소통방에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가격입니다 가격을 모르면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심리를 잡는 방법은 수익을 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리는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딱 무료 소통방에 오시면 정확하게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장 마감 전이죠 3시 17분이면 원래 같았으면 2시 17분이죠 종근당 장중 매수 종근당 현재 12만 2,400원 시장값 바로 매수하겠습니다 오전 12만 4천원에서 가격 변경하고 즉시 매수하겠다 종근당 얼마에 끝났나요 종가 12만 7,600원 몇 프로입니까 이거 한 4% 가까운 수익권에서 마감 전 개인적으로 종근당 굉장히 좋게 봅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보유할지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신성 델타테크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조 7천억 원의 기술 수출이 완료가 됐는데 1조 5천억짜리 회사에서 그 정도가 나왔다는 건 정말 서프라이즈 한 거고요 보통 1조 이상의 기술 수출 기업의 평균 상승폭이 10배입니다 10배 근데 물론 그 10배를 다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뭐 한 100%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다 그리고 종근당이고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거래에서도 지금은 신성 델타테크가 많이 거래가 터지는 것 같은데 주가가 그쵸 이 정도 상황에서 그쵸 원래 종근당 굴뚝주였거든요 요 정도면 내가 매매하는 데는 뭐 충분히 문제 없다 우리 전체 이 소통방에서 매매하는 것도 문제 없다 자 그래서 멘탈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에 입장하세요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케어해서 가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원리 왜 신고가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건지는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 놨으니까 요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 자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단기 보유 전략은 말씀드렸다시피 2주 안에 무조건 수익이 발생해야 돼요 내가 주식 매수했는데 2주 동안 수익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겁니다 주식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3개월 오르고 한 달 쉬고 3개월 오르고 한 달 쉬고 6개월 오르고 한 석 달 쉬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상승 추세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최대 3개월까지를 장기 투자로 잡되 단기 투자에 성공한 종목으로 제한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요 내용 딱 받아가셔서 공부하시고요 요 내용 그대로 적용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매매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상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생각보다는 신성 델타테크가 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저는 44,500원에 끝냈습니다 그냥 제가 어떤 멘트를 했는지까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히 매도가 나간 건 여기입니다 10시 5분 끝났어요 장 시작 전 매도 주문 44,500원 전량 체결 완료 신성은 앞으로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신성 델타테크 44,500원에 매도를 했는데 10시 47분 되니까 자 보세요 41,25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오늘 마이너스에서 마감이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3%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 기회 남았고요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당장 받아 가셔서 내용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공부하세요 상단에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는 신성 델타테크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3번 들어가서 수익을 꽤 크게 내고 나왔는데 뭐 더 하기에는 제 계산상 나오는 폭은 없어요 그래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 가격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 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2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 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